아.. 송곳니도 없는 거였나? 뭐야 잘못한 거 같은데? 아니야? 아 꽃님 어서 와요 엔딩 한참 남았다고요? 말도 안 돼 나 오늘 아직 깰 거야 절대 안 돼 폐가 넘어간지 한참 됐지 그만 짖어 드디어 라스트 부스라는데? 멍멍아 폐가 어디 넘어갔어 나 오늘 넘어갔구나 어제 폐가 들어가고 댐에 물이 다 말랐어 나 침이라도 배쳐줘야겠다 그게 아니군요 가자 이번에 진행하는 장이 존나 빡치는 장이라고요? 여태까지도 충분히 존나 빡치는 장이었는데 더 빡쳐요? 여기부터? 뭔가 빡칠 것 같은 느낌은 뜨네요 swallow 개 같은 게임 개 같은 게임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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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떻게 이기더니만 좀 물리쳐봐 야 너 일로와 조그만놈 너 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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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다 틀렸다 미안해 고마워 내 사과를 받아오겠어 집 주냐구요? 아 당연히 집 아 끝났어 나 끝났다 나 끝났다 나 진짜 끝났어 저거 어떻게 쫓아갑니까 저거 어떻게 따돌려 내가 후레쉬를 그냥 처음부터 끄고 갈까요 아우 다구를 오지게 맞았어 어 잠시만 너 왜 빠 벌써 여기있어 벌써 여기있어 저 조그만거 후레쉬비쯤 도망간다구요? 내가 안도망가도 됐어? 아아 오케오케오케 뭐오 дум Pompe Unt sur 으Э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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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커트 오졌다 초페인님 어서 와요 아 우리 레인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프린님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또 우리 레인님께서 또 만개 감사합니다 아 멍멍아 너무너무 여포 아니야 어떡해 저 여기가 멍멍이를 꺼내라 했다 내가 규칙을 안수인가 너희들이여 날 이길 수 있으라 생각해 이 게임이 시스템 안수가 너희들이여 그냥 나의 밥이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거죠 저장할 거니까 내가 미안하다 또 루돌프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로 늘어났네 한 마리가 누굴 죽였어요 단제신이 오 단제신이 개를 죽인 것 같애 그 루돌프를 와우 씨 유령도 피가 있냐 미안하다 우리 댕댕이는 어떻게 했어 댕댕이 죽였으니까 날 그냥 놓아줘 우리 댕댕이 아아아아악 지져 지져 댕댕이아 지져 와 댕댕이 개쎄 와 저거 완전 여포야 완전 완전 멋있어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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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의 방패야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돼 알았지 마이 프렌드 실드 아우 아우 너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여기서 네 쉬고 있어 합니다 공격 하아 됐어 하아 가자 마이 파스너 엉몽아 내가 내가 꼭 유해를 데리고 갈게 넌 도망쳐 못 말하는거야 지금 나 허락도 안 받고 플레이는 내가 한다고 안 돼 멍멍아 가지마 주인을 봐야지 주인님을 봐야지 유희가 보고 싶지 않니? 니가 죽으면 유희가 슬퍼할거야 내가 죽는건 내가 죽는 것도 슬퍼할거야 분명히 나 벌써 50번 넘게 죽었어 누구 멋대로 보내 내 무기를 내 유일한 무기 내 유일한 무기 야아 어떻게 이길건데 멍멍이 죽이지 마 나도 나도 봐주면 안되겠니? 나 재물을 갖다 받을게 이제 무섭지 않아 너같은거 하도 안 무서워 이 속가락밖에 없는 놈아 나는 위를 만나러 갈거야 이 010도 없는 놈아 비켜 어허 결국 쫄았쪄 피했쪄 무서웠쪄 결국 다 허세였쪄 까불었쪄 또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원래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정석입니다.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.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 죽을 수도 있는 거죠. 사실 노린 겁니다. 오진이님 어서 와요.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. 리제로 게임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구만. 너무 당당했어. 稍微 하아... 이 신사에서는 연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있다 님은 자비로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안이라 이제 싫다는 말을 한 신은 당신을 돕 이 이상은 일구축 없다 등장하고 저장하고 여행 알려졌습니다 좋아요 프린이 잘하고 있어 거의 완벽해 아 모은 손님 어서와요 아니 그렇게 오래 한다고? 아니 하다 이거 엔딩에 가까워 지금 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갱박스님 어서와요 여러분들 이거 깬 사람들 45분 안에 내가 깰 수 있을까요 이거? 이런 신사가 다 있네 피하라고요? 피하기만 하면 돼? 피하기만 해요? 피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? 피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? 피하기만 하면 돼 빨리 빨리 해줘요 쓰레기 어디에 치워요 쓰레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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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쓰레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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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뒤져라! 제발 절 청소부로 고용할 생각 없으신가요? 항상 이 신사의 청소를 청결함을 제가 맡겠습니다 아 공인이구나 자식 별것도 아니구만 하! 결계인가 이렇게 결계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처음보는 곳에 있습니다 강아지 왜 이렇게 허 예전에는 절대로 혼자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해를 구해주겠다고 여기는 강아지랑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요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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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저장함인가? 여기가 저장함? 100원 동전 없어 이제 와 드디어 동전 떨어졌구나 그 많턴 동전이 길만 길 가다가 그냥 100원 보이면 다 죽는 그냥 뭐야 유희! 유희 짱! 왜그래 드디어 찾았어 유희 어떻게 된거야 하루! 찾아줬구나 유희! 외로웠어 유희야 나도야 나도 외로웠어 지옥 크리스마스라고 하루하루 외로워 하루 나 외로워 하루하루 외로워 우린 영원히 친구라고 영원히 함께 있자고 그랬지? 약속했지? 사실 약속은 깨라고 있는거야 유희 세상에 영원한건 없어 죽어 그냥! 오늘부터 넌 친구도 아니야 이새끼야 이제어떡게야 여러분들 나 뭐해 쟤 보스됐어 거의 구미호야 아니어떡게여 이제 그냥 피하기만 하면 돼요? 쭉피해? 오케이 내 전문의 할까 피하기만 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보여주죠 저의 거의 페이커 챌린저급 무빙을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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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자. R1 시스템 시스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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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 시스템 시스템 돌아가지 마세요 해서 어떻게 해요? 여기서 뭐 응? 응? 아니요? 어떤거? 응할까요? 아 아니요 하면 되는거죠 아니요 싫어 돌아갈거야 싫어 실화 네가 빨간걸로 써도 싫어 땀해 아퍼로 앞으로로로로로로로로 violent 싫어 응 싫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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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뚫 어휘씨 이거 어떻게 결계를 뚫고 왔냐 단절의 신 이제 목소리가 안 들려 아 너가 깨버린거야? 단절아? 고맙습니다 아리자토 고제이마스 뭐야 우리팀이네 불쌍을 부쳐줬어 잠깐만 가위로 줬네요 왜 날 구해준거에요? 내가 불러서? 나의 포켓몬이 생겼다 내가 이젠 식타고 이 가위만 있으면 이제 무서울게 없죠 봐봐 내가 귀신한테 먹히는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요? 작은 구멍 들어가요? 봐봐 봐봐 감사합니다.